통화한 거 맞죠 우즈베키스탄에 있을 때? 네 맞습니다. 대통령하고 개인 휴대폰으로 통화한 사실은 어떻게 이렇게 순수하게 선선히 증언을 하십니까? 이미 공개됐기 때문에? 네 이미 기록으로 나왔기 때문에 그건 제가 밝힌 게 아닙니다. 자 이종섭 장관 11시 54분 7월 31일 11시 54분에 800-7070으로 전화 받았죠? 네 전화 받았습니다. 여자였습니까? 남자였습니까? 답변 드리지 않겠습니다. 김건희 여사한테 받았습니까? 답변 드리지 않겠습니다. 김건희 여사한테 답변 김건희 여사라고 답변 못하겠습니까? 답변 드리지 않겠습니다. 7월 31일 11시 54분 이종섭 당시 국방부 장관에게 대통령실 02-800-7070으로 전화가 왔습니다. 누군지는 밝힐 수 없습니다. 여자인지 남자인지도 밝힐 수 없죠? 답변 드리지 않겠습니다. 윤석열 대통령한테 전화 받은 거 맞죠? 답변 드리지 않겠습니다. 윤석열 대통령한테 전화 받은 거 맞죠? 제가 이첩 보류 지시한 것은 적법한 것이기 때문에 엉뚱한 답변 하지 마시고요. 11시 54분 800-7070으로 전화하신 분이 윤석열 대통령 맞죠? 답변 드리지 않겠습니다. 왜냐? 조태용 국간부실장 주진우 법률비서관 그리고 원희룡 국토부 장관 등과 통화할 수 있는 사람은 그 시간대에 대통령밖에 없어요. 대통령이 아니면 김건희 여사밖에 없어요. 제가 봤을 때는. 근데 김건희 여사는 아닌 것 같아요. 왜? 기사에 국토부 장관하고 대통령이 직접 전화를 해서 지시했다. 이런 기사가 나왔기 때문에.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 아니냐?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. 본인은 답변 못하시겠지만.